7월 2일 7월 6일 4일 5일 12일 이 저주는 오랑캐님과 시몽님을 만드신 건데요. 새로운 콘텐츠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. 목요일은 탈툴뱀입니다. 마인크래프트가 하는 거죠. 봄요일은 셜록입니다. 이 셜록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토요일은 양털 꼬리잡기예요. 1일은 뉴 미니게임! 모두 많은 기대해 주시고 재밌는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